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28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인 진실은 밝힐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내가 밝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인이다. 법화의 회상에서 소매를 털고 나간 자들은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인 진실은 밝힐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밝힐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니까 드러낸다 또는 밝힌다 이럴 수는 없죠. 또 어떤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얻고 읽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좋은 거나 싫은 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저도 수행하면서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느낌이었어요. 어떤 빛이 비춰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텅 비어가지고 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세상도 느껴지지도 않는 이런 느낌에 속아요. 어떻게 속냐 하면 그런 거를 또 느끼고 싶어합니다. 오늘 좌선을 하다가 느꼈으면 다음 날에도 느끼고 싶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좌선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좌선을 하면 그날은 더 안 돼요. 더 생각이 가로막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없을 때 또 이제 다른 느낌 같은 이런 느낌을 또 경험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내가 얻겠다. 이 깨달음을 내가 어찌 해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시면 하여튼 제가 이 수행한 어떤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 법문 들으면서 공부한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 법문을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맞는 법문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다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법문을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첫 번째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문이 두 번째 들으면 또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듣잖아요.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이런 말을 하셨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은 그 생각에 맞는, 그 틀에 맞는 이 소리만 들리나 봅니다. 제가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 하나인 실상,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기 위해서 이제 법문도 듣고 공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오히려 더 이 하나인 이 진실에 멀어집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그거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생각이 있으면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도 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선글라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아닌 건 싫고 옳지 않은 거고 나쁜 거고 그거밖에 못 합니다. 분별밖에 못 한다는 말인데 그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오로지 마음으로는. 마음은 이제 이거 하나 깨닫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통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심으로 법문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걸 내가 밝혀봐야 되겠다, 깨달아봐야 되겠다,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내 의지나 뜻을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이 생각도 안 하고 들어야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별 없이 들어야지, 그것도 생각이거든. 분별 없이 들어야지 한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또 법문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 없이 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도 없애야 되거든.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 없이 들을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마음 깊이에서 이 진실 하나, 오직 하나인 이 진실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 뜻으로 그냥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을 쓰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례는 자기 의지, 뜻, 성실, 노력 이게 그 목표에 다가가는데 훨씬 더 가깝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했다. 항상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그런 뜻, 의지를 내세워서 하거든요. 그게 더 늦습니다. 실제로 법문을 듣는 것은 그런 뜻과 의지가 힘을 쓰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직접 통하기 직전에는 그런 걸 좀 느껴요. 자기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도반들은 열의 열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열 분 중에 한두 분은 여기에 통하기 직전에 선원 오기를 싫어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하고 법문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원에 오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도대체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의지와 뜻이라고 하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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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어찌 보면은 그냥 내 법문 들어왔던 이 습관 때문에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깨닫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때는.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조차도 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느낌이나 어떤 그런 모습은 공부하는 도반들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 뜻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공통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는 아직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못 온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또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뜻을 마지막 남아있는 뜻이나 의지를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잡는다고 잡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통은 그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느낌이나 감정으로 구체적으로 느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경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들어왔으니까 듣는 거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직 하나인 이 진실은 밝힐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숨겨져 있어야 밝히죠. 늘 밝혀져 있는데 자기가 못 보고 실감을 못 할 뿐이죠. 이걸 못 보고 실감을 못 하는 것은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바다에 가서 이 바다를 보는데 이 바다를 우리가 본다 그럴 때는 이 물결을 보는 거거든. 물결을 봅니다. 이 물결의 이 모습만 보고 물결이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세냐 약하냐 부드럽냐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보고 바다는 못 봤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속아버려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다는 우리가 아무리 물결이 쳐도 그냥 바닷물이 일렁인다 해서 바다를 보고 있거든 그거는 이 바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이런 일은 있어요. 이런 일은. 이런 일은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은 있다니까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은 있잖아요. 그건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는 끊어짐이 없어요. 이 법계는 그러니까 끊어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처럼 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물이 움직이면 물결이 막 일어나서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듯이 그런 거다 그러면 쉬운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물질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 비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어. 분별이 안 되는 이거를 자꾸 통화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분별되는 것에 한번 통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다니까. 분별의 도사들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활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앞에 두고 저 관역에 맞춰라. 그러면 서툴러서 관역을 빗나가기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관역에 맞추려고 시도도 하고 연습도 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허공이야. 관역이 없어. 그런데 관역에 맞추래. 마음 공부가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역이 없는데 활을 쏘아서 관역에 적중을 시키라는 거야. 관역에만 익숙해진 사람은 관역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갈 데가 없는 거지. 동, 서, 남북, 위, 아래를 다 봐도 관역이 없는데 활씨를 당기고 있다고 쳐. 어디를 향해서 쏠 겁니까? 자기 생각이 갈 곳이 없어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분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꾸 이 모습 없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해요.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막 찾고자 해요. 관역이 본래 없다니까. 본래 없는 관역을 내가 동서남북에 두리번 두리번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닐 거고 본래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모습이 없고 느낌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걸 찾겠다고 하니 찾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찾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그 생각의 일이야. 생각이란 놈이 찾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서 여기에 내가 딱 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찾고 있으니 평생을 해도 못 찾는 거지.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제 방편이지만 이 법을 또는 이 체험을 얘기하는 그런 말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내가 찾아야 될 관역은 없었던 거구나. 없는 관역을 내가 찾고 있느라고 괜히 헛힌만 썼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 여기 딱 통해 보면 그러면 관역이 어디 있냐. 동서남북 위아래 세상 천재가 관역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쏴도 되는 거예요. 위에 하늘을 향해 쏴도 되고 동을 향해 쏴도 되고 관역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역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찾는 마음이 끝장이 나버리면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에 그냥 온통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 눈에 보이기는 모습이고 귀에 들리기는 소리고 코로 맞는 건 냄새고 혀로 느끼는 건 마시고 몸으로 느낌 촉각이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의식이지만 그게 전부 마음이야 그냥. 마음 아닌 게 없어. 이 세상 천지에 이렇게 가득한 마음을 두고 이 엉뚱한 자기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이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찾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고 그러지. 세상 천지에 물 아닌 게 없는데 물을 찾는다고 이 물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그 물이 찾아지겠냐고. 그 물은 자기 머릿속에 그린 물이거든.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찾는 마음이 한 번 그냥 툭 하고 그냥 쑥 내려가 버려야 돼. 쉬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찾는 마음이.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이 한 번 이렇게 부서진다. 생각이 뚝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 찾는 마음이 사라져야지. 그런데 그 찾는 마음은 어떻게 사라지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통하면 같이 사라져. 여기에 통한다는 말이 그 찾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거든. 그게 여기에 통한다는 말이에요. 통한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도를 찾고 법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고 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 찾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여기에 통했다. 통할 법이 있어서 통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찾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찾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이지 오직 하나인 이 진실을 밝히거나 얻을 수 있는 거냐. 얻은 건 없습니다. 아무 얻은 게 없어요. 물을 찾고 있던 물고기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물 아닌 게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쳐. 물을 얻었습니까? 깨닫기 전에도 그 물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 물임을 확인했을 때도 그 물이에요. 다른 물 아니야. 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바다야. 그런데 물론 그 바다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칠 거고 바람이 잔잔하면 부드럽게 일렁일렁 할 거고 그런데 같은 바다라니까 모습이야 이 바다의 모습은 이 모습, 저 모습,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찔 때의 모습 비가 올 때의 모습, 바람이 불 때의 모습 날이면 날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우리는 똑같은 걸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습으로는 날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냥 이 하나인 바다일 뿐이듯이 그렇잖아요. 모습이 달라진다고 갑자기 바다가 호수가 되고 이럽니까? 모습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죠. 해가 뜨면 밝게 보이고 해가 지면 어둡게 보이고 바람이 불면 크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멈추면 잔잔하게 일렁일 거고 모습은 천차만별해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천차만별하게 변한다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미년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살아있다는 증거지. 이 살아있으면 바뀌질 않아. 모습은 바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모습은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으면 바뀌지 않잖아. 온갖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천차만별한데 반응하는 것도 천차만별하잖아. 자기는 저런 상황은 옳다고도 생각하고 그르다고도 생각하고 천차만별합니다. 그렇다고 이 살아있음이 바뀝니까? 이 살아있음이 변해요? 이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에서 오직 하나인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거든. 거기에서. 살아있음에도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반응하는 그 생기고 사라지는 그 하나하나에서 살아있음이 그러니까 이걸 중심이라고 그래.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져 변화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딱 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만큼은 딱이잖아.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나 깨닫는 거라니까.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하나하나에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서 이걸 확인하는 거지. 분별을 떠나서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실상이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실현이 되고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럴 뿐이거든 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것도. 이거 안 한다고 지금 제가 죽어 있습니까? 이거 안 한다고 눈 안 깜박이고 말 안 하고 밥 안 먹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 하나하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고 실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 없는 마음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따로. 따로 찾으면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셔야 돼. 이겁니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이 하나의 소리에서 문득 공감이 돼야 돼. 물 한 방울 맛보면은 물이 어떤 건지가 그냥 다 공감이 되고 통해버리지 않아.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렇게 실현되고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깨달음이 궁금하신 분이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와서 물어요. 도대체 살아 있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 저한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게 뭡니까? 하고 지금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런 표정을 찍고 손짓, 발짓을 하고 그게 살아 있음이잖아. 언제 죽은 적이 있나?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쫓아와서 묻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살아 있음을 다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으면서 살아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고정된 살아 있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살아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쳐. 그러면 그 상태 아닌 건 다 죽어 있는 거야. 니들 살아 있다는 건 앞으로 이거니까. 이 모습으로만 딱 고정돼 있어. 그게 죽어 있는 거지. 우리가 동상입니까? 이렇게 마음껏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손짓, 발짓하고 눈도 깜빡이고 그게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뭐 의식적으로 하면 살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면 죽어 있는 겁니까? 뭔가를 기억하고 있음은 살아 있고 기억을 못 하면 죽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 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하든 뜻을 가지고 하든 뜻 없이 하든 다 살아 있음에 준 거지. 그게 마음이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야. 절대 고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정을 시키고 싶어도 고정을 할 수가 없잖아. 이 몸뚱아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뭘 고정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눈 깜빡이는 걸 1분에 두 번만 하는 게 정상이다 해서 두 번만 한다고 쳐. 두 번만 한다고 그게 훈련을 통해서 아무리 익숙하게 해서 단련을 해서 두 번만 한다고 해서 그게 죽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다니까. 훈련도. 아니면 그냥 마음껏 제가 깜빡이고 싶을 때 깜빡이라고 그냥 놔두든지. 그것도 살아 있음이잖아. 손댈 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마음은 어떻게 손댈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고. 제발 의심하지 마라. 지금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 안 통한다. 이 측면에서 의심하지 마라고 그런 겁니다. 이 말이 무조건 믿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절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없습니다. 또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라. 이런 말 하는 건 다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살아 있는 마음을 자기가 직접 실감하는 것. 그것만이 마음 공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나오거든. 자기가 직접 이걸 실감하고 경험해야 믿어지는 거지. 이걸 경험하지 않고 믿는다는 건 다 생각이야. 생각.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믿는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전부 그런 거는 전부 이렇게 종교에서 보면 기복입니다. 기복. 다 기복이에요. 그거는 오로지 오직 하나인 이 진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고 통해야 돼요. 마음 공부에서는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닌 건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거 말고 뭘 마음 공부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의 살아 있는 마음을 자기가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 살아 있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살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부처다 그러는 거지.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은 부처다. 깨달은 부처지 당연히.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못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깨달아 있고 깨달은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 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중생 노릇도 깨달은 부처가 아는 겁니다. 그냥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중생 노릇하는 중생도 깨달은 부처예요. 지가 부처니까 중생 노릇하는 거지. 부처가 아니면 그냥 중생이지. 노릇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에서는 없어요. 분별심이 의심인데 거기에 무슨 진실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분별심은 다 의심입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그래요. 세간은 우리가 좀 의심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세간 살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문자라든지 전화가 왔다. 그럼 좀 의심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 의심을 해봐야지. 의심 없이 그냥 갈락 눌러가지고 손해본다. 그게 세간을 잘 산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이 세간 삶에서 손해 이익 안 따지고 살 거야.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익 손해 안 따지고 산다는데 달랑 누르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빠져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의심 없이 사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몸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지금 죽든 1년뒤에 죽든 10년뒤에 죽든 내가 신경 안 쓰겠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세간은 아무래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세간은 좀 의심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의심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럴 때 저게 진짤까? 저 말이 진짤까? 가짤까? 이거 다 의심이거든. 그런데 세간은 하도 그렇게 진짜냐 가짜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런 의심을 하고 우리가 100% 그런 의심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지. 바른 판단. 그렇지 않습니까? 세간에서는 그게 바른 판단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익숙해져 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할 때도 그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그 의심이 작동을 하는 거야. 계속. 계속. 그거는 여기에 통해야 쉬어집니다. 그런 의심은. 억지로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무조건 믿어야지. 그건 저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를 좀 맹목적으로 믿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몰라 그런 거를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오직이 하나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직접 체험하고 실감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진실한 거니까. 그거 이외에는 진실한 게 없어요. 진실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도 의심할 게 없어. 저게 진실한 건가? 진실하지 않은 건가? 그래야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그것도 의심할 게 없어. 이것만이 진실한 거고 나머지는 진실한 게 없는데 또 엉뚱한 걸 끌어와서 이건 진실한 거야. 진실하지 않은 거야. 이 몸뚱아리는 진실한 거야. 허망한 거야.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오로지 이 하나만이 진실한 겁니다. 간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졌다는 말은 이제 의심할 일이 없다는 거야. 의심할 일이 없다는 말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밝힐 수 있다 또는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인이다. 이 증상만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걸 증상만인이라고 해요. 그걸 증상만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못 깨달았다. 뭔가 부족하다. 어떤 고통이 있다. 번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배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야. 배울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지가 깨달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 부처님이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증상만이라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이 진실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깨닫죠.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하다는데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 세속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돈이 삶의 전부다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집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못 깨닫죠.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하고자 하는 뜻과 원, 발심이 없는 이것을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는 건 똑같으니까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발전했다고 그러죠. 발전, 그러니까 모습은 천지 차이 나요. 천지 차이는. 아무리 천지 차이 나도 사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발전이라는 말 제가 인정하지 않고 수공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는 발전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전한 건 없어요. 모습이 바뀐 거지. 물론 이제 모습이 바뀐 걸 발전이다. 그런 뜻으로 쓰자 그러면 그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전은요. 모습이 바뀐 거 이 뜻으로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발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삶이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거지. 우리 삶이 질적으로 진짜 나아졌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동의를 안는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 하나 동의 안는다고 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자전하던 지구가 멈춥니까? 아니면 거꾸로 돌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상관도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쉽게 이 모습의 변화를 우리는 발전이다. 성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심이죠. 전부 분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직접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통해 보세요. 발전, 성장 이런 게 있는지. 없습니다. 세관의 삶은 똑같아요. 뭐가 이렇게 모습이 바뀌고 옛날에는 손으로 한겨울에도 강가나 우물가에 가서 빨래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세탁기에 넣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싹 해주고 바닥 청소도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지가 물걸레질도 하고 걸레도 딱 빨아서 건조도 시킨다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듣기만 했어요. 그거하고 내가 이 걸레 빨아서 이 바닥을 그냥 막 닦고 다닐 때하고 그 수고로움이 다르죠. 엄청 편해졌죠. 청소, 빨래 이런 거 엄청 편해졌죠. 그런 게 편해졌다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할 때 발전,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으로 보면 이 마음은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퇴보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참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한마디 이렇게 툭 하고 내뱉는 것 같지만 제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이 공부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툭 한마디 내뱉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 경전이나 선에서 얘기하는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제가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100% 안 다가왔습니다. 무생법인이다. 아니 분명히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근데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갈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 진실한 이 하나의 일이 이렇게 또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져요. 이 몸통아리도 나이 들고 변하잖아요. 생기고 사라져요. 근데 경전에서는 분명히 무생법인이라고 그랬어요. 생겨남이 없는. 이거는 내가 공감된다고 하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만 얘기하면 법이라는 게 있게 되잖아. 불생불멸이면 법이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법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생기고 사라지고 얘는 생기고 사라짐이 없고 그럼 벌써 둘이잖아. 제 의문은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경전에서 듣고 그럴 때 그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걸 체험한 입장이다. 또는 체험이 없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불생불멸인 법이 있고 사라지는 이 법계가 있다. 그러면 두세 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생법인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제가 경험했다고 하는 이 법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못 느꼈죠.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정말 이거는 불생불멸이야.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법계라고 하는 게 불생불멸이고 몸뚱아리가 불생불멸이다. 이게 안 다가왔어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100% 안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불의 중도라는 말이 좀 편의적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럼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는데 이미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하고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세월을.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늘 조금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있었죠. 처음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 경전의 말, 선사조사들의 가르침은 어느 한쪽에는 들어맞고 어느 한쪽에는 안 들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마음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이치, 도리를 얘기한다.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 이치, 도리에 딱딱 들어 맞는다. 이럴진데 이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불생불멸이라든지 무생법인이라든지 이런 말은 이쪽이 일이고 어떤 법계에서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법계는 사라질 수 없잖아요. 법계가 사라지겠습니까? 모습, 소리, 색깔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법계가 사라지겠냐고. 사라지는 것은 자기가 법이라고 여기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그게 사라져요. 사실은 그럴 때 이 두 세 개가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딱 그럴 때 이 두 세 개가 딱 하나로 이렇게 맞아져요. 그럴 때 딱 맞아집니다. 그럴 때 딱 맞아져서 보면은 무생법이냐?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이러잖아. 그런데 또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에 불생불멸인 이 하나가 진실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편으로는. 말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자기가 아직 분별하고 살아왔던 습관이라든지 또는 이걸 통하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분별하던 어떤 흔적 자취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아니 그쪽에 생각이 가니까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쪽으로 생각이 가니까 이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거지. 뭐가 생기고 사라집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을 가르친 거잖아요. 오리 날아갈 때. 오리가 날아가면서 끼룩끼룩 소리를 냈겠지. 끼룩인지. 끼룩은 기럭인지. 소리를 내니까 마조스님이 그랬잖아요. 백장한테. 야 저거 뭐냐 그랬잖아. 백장이 왜 마조한테 코를 잡혔습니까? 오리입니다 이래서 잡힌 거예요. 끼룩끼룩 소리 내고 날라다닌다고 오리라고 한 거라니까. 그래 이제 됐어.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마조가 기다렸죠. 왜? 그놈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제 없어졌어. 끼룩끼룩 소리도 안 들리고 날라가는 모습도 없어. 그러니까 야 아까 그거 어디로 갔냐. 서산 넘어 가버렸습니다. 사라졌다는 거야. 한 번은 오리라고 오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허공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 조금 지나서 날라가버리니까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코 잡힌 거예요. 뭐가 사라져? 사라지기는. 아니 뭐 생긴 적이 있어야 사라지지. 아 지가 분별하니까 오리다. 날라가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러는 거지. 사라지긴 뭐가 사라져? 생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세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도라는 말은 불법에서 중도다. 불이 중도다. 그럴 때는 딱 맞춰버렸다는 거야. 이 두 세계가 아니고 그냥 딱 맞춰버렸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법화의 회상에서 소매를 털고 나간 자들은 모두 이러한 부리들이다. 소매를 털고 나간 사람들은 각기 다 뜻이 좀 다 있어요. 들을만하지 않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네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공부라고 하는 길이 있으면 아무리 분별되지 않는 오직 하나인 이 진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그걸 못 봐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먹을 것을 손에 이렇게 딱 쥐어 줘도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저도 그럽니다. 배가 고파도 메뉴 정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하지.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종류의 음식을 얘기하면 관심이 안 가요. 그런 식당도 눈에 잘 안 보여요. 있어도 없어 그거는 고기 먹고 싶은데 풀만 파는 식당이 있다. 그런 건 안 보여요. 관심도 안 갑니다. 그렇듯이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은 것이 없다. 라고 했으니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범부들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만 오온이 모두 공이고 사대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할 뿐이다. 이 정도만 돼도 세간의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게 수행을 했고 공부를 했다. 이럴 겁니다. 이 몸통아리가 죽을 때 됐을 때 이 몸통아리는 사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대 육신은 인연 따라서 흩어졌다 모였다 해가지고 몸이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공이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뿐이고 사대는 나라고 할 게 없어 이 입장만 가져도 세간의 입장에서는 참 수행력이 뛰어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생각이거든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 뒤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 생각입니다 진짜 깨달아서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이런 얘기 봤을 때 전부 생각일 뿐이야 이게 뭐를 공이다 그러고 사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게 있다 없다 무하다 그러고 허망하다 그러고 진실하다 그거 전부 생각이야 뭐 재행 무상이라고 그러고 일체 개고라고 그러고 만법 무하라고 하고 그거 다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떤 이 무하라고 하고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흩어지고 생기는 이 사대 육신이다 이런 쪽으로 피하는 것 같아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해야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달래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예 없어 뭐가 없는데 무슨 뭐 이렇게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은 이 사대 육신 인연 따라서 화합으로 이루어진 사대 육신이 인연이 다해서 허공에 흩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본래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세간에서는 그런 정도를 수행력이 높다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이 공부는 아니야 우리가 이 마음공부다 또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얘기를 해놨거든 정해진 모습이 없이 온갖 인연 따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진다 이걸 우리가 법계라고 그러지 법계라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모습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쫓아가면 그냥 인연 따라서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도 깨달은 사람이 쓸 때하고 못 깨달은 사람이 쓸 때하고 달라요 못 깨달은 사람이 쓸 때는 자꾸 인연 따라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거든 딱 그렇게 써 못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 제 느낌으로는 그렇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 고통, 갈등, 번뇌 이런 걸 느끼니까 이런 게 왜 일어난 겁니까? 이러면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인연 따라서 그런 겁니다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말하기는 제일 쉬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것만 살아있는 것 같아 그것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해 주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인연 따라서 인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이제 분별만 하는 중생들한테는 어떤 때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힘든 거구나 이런 위안을 주는 면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인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인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인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 인연을 얘기할 때 없는 인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때려 부수는 칼로 쓰는 거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TV나 불교TV에 나와서 인연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 전부 이해나 알므로 하는 건지 진짜 깨달아서 그걸 약으로 쓰고 있는 건지 딱 들어보면 알죠 그런 거를 생활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두반들께서 생활본문 하신다 그러는데 생활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아니죠 세속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은 분별되지 않는 이쪽으로 이끄는 걸 본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육조해농스님 육조단경에서 얘기하시는 자성 본문 본문은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이쪽으로 이끄는 걸 본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활본문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는 있으신데 이 입장에서 보면 생활본문이라고 하는 건 없죠 세간의 어떤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참마음은 모습이 없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조심하시라고 제가 체험하고 이런 걸 읽을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참마음은 모습이 없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이럴 때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걸 절대 만들지 마세요 참마음이라고 하는 걸 절대 만들지 마세요 참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모습, 소리, 색깔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게 참마음이지 참마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달리 읽으면 이 세상은 벗개는 모습이 없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달리 읽으면 태어날 때 자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자성이 가는 것도 아니다 맑고 두루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표현해 낼 수 있냐 보답니다 제 스스로만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만 제 스스로 경험된 이거를 말로 100% 표현해 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거죠 우리가 진여 자성이다,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100% 표현해 낼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건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나 말을 해야지 이거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 이건 어찌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험한 분별을 벗어난 세계냐 또는 이 모습의 세계냐 이걸로 안 돼 이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고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할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 자기가 이거를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돼 맑고 두루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여기에 딱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게 이제 아공 법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기도 해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모습의 세계 모습의 세계라고 할 것도 없다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계가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법계가 모습이야 그냥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우리가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텅 비어서 깨끗하다 그게 법계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계라고 할 것도 없고 아공 법공 그래서 한결같아 져 버린 거예요 뭐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나도 없고 법계도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한결같은 거야 평등해져 버린 거야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힘쓸 게 없어요 애쓸 것도 없고 아무 힘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버리는 공부라니까 내려놓는 공부고 이건가 저건가 모습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야 그런 생각이 부서지는 공부야 그러니까 아무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단지 이 일일 뿐입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INT SRIIX X QRDE QR со QR QR QR